야! 맞다! 일단 글쓰 이거 남았으니까 바로 여러분 다음 코넷스 이제 하드웨일 솔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일 솔펄 또 맘만 보자 가자! 라스피! 발톱! 오! 일단 진량은 좋아요 진량은 좋아요 이게 도도하고 썬콜 프린트 그렇지! 너무 좋아 썬콜 하드웨일 솔펄 보여주나? 바로! 라스피의 코끼리! 야! 요게 약속이 약속이 30초를 못 넣고 그리고 이후에 썬콜이 평대리 좀 썬버가 프린트 박히는 것도 아니고 야스피는 폴레를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썬버가 만약에 풀마수리범처럼 고정해야 돼 그러면 당연하다 흐름이 가능하다 안 돼! 아 뭔가 지금 아직까지 킹성 약간 조금 희미하다고 해 아니다! 방법을 참 봉인되어 있는 도트 퍼니셔와 포이즌 노바 퓨리 오브 이프리트를 해방시킵시다 보조님 가자!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제발요 요놔 야 피어리스를 지려버리네 요거 가져오셨네 보보마에다가 마마무그르다가 스펙업을 또 하셨습니다 야 2시비 황패 미쳤네 미쳤어 피어리스 제발 죽서나 야아아아아아아아 끝나고나서 이것도 무적 1초 있으니까 한 대 더 때릴 수 있고 일단 탈출 아 아깝다 진짜 일단은 일단 나가자 이 고통에서 탈출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물론 나를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가자 똘리님이 여러분 오늘 이거 쓰라고 레인보우매직까지 준비해 줬어요 와 다 써도 된다고 똘리님 진짜 오늘 깨겠습니다 제네시스 보기 선쿨 해방클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 자 바인드 조비터 썬더 바로 여기서 썬더 브레이크 로 캔슬을 할 라스피를 써주고요 오케이 한 조 다 깎고 여기다가 썬드 프리트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나이스 깔끔 깔끔 썬드풀 장점 스킬리 히픔 킹푸지 나이스 50초 자 여기다가 아이스 에이지 딱 설치하고 반대방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면은 깔끔하게 오케이 다핏 게이지 벗고 바로 썬드 여기서는 지금 그룹인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통 자잘하게 들어가거든요 썬드 프리트 그 다음에 조피터 썬더까지 아이스 에이지 미리 깔아놓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그 다음에 반대방 오케이 보라방에 눈 떴죠 오케이 자 도어 아꼈고요 굿굿 해도 이번에 진짜 3패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일단 좀 피하면서 피하면서라고 했는데 오 그냥 여기 무적게 오케이 무적게 바랐어 그냥 무적게 쓰고 이거는 체력을 그냥 먹어준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어차피 그냥 바인드 한번 날려 우리 썬콜 좀 살려주세요 오오오오옹 amp 오오오옹 호리씨 잠깐만 아아 도울까 해야 했다 그때 쓰를 해rec지는데 힘들었나보네 썬드 박으러 뽕뽕뽕뽕뽕뽕뽕뽕뽕 게이지 한번 쏴야되네 이거 보라고 채우는데 우와 조심해 다행이다 와 네 오케이 자동이버 빼고 컴백구어 인피니티 오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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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피 나와야돼 인피 인피 한번 뽑고 가야되나 나 안한거 없나? 이러면 쓸린솔참 한번 덧쓸 어 뭐야 윌 왜 갑자기 니가 왜 없어져 야 이새끼야 갑자기 갑자기 처음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아 엘키네스가 패스 아 온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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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온오프 키고 어 파이드 바로 자 일단은 그냥 바퀴틸가자 물량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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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고 오케이 조피터 썬더 온 엠버링크까지 사태해주고 침착 침착 오케이 블리자드까지 오케이 아 아 맞다 아 요런 요런 실수를 거미씨 관리 잘되고 있어 오케 여기서 그러면 바인드 얻고 바로 라스피 오케 라스피 두 번 관리는 잘했어요 다행인거는 관리는 좋네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쿠미댐 아 열두 실핵 야 열두 야 열두 실핵 뭐야 아 열두 실핵 야 이거는 아 이건 제가 개호박였지 자 침착해 침착 침착해 오케이 그리고 자 침착 퇴포 오케이 펜포 침착 침착 회포 게이지 놓고 아 게시 한 번 더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좀만 더 딜러 야 라스페만 더 간다 톡 나이스 가자 하고 풀어 풀어 한 번 풀어 오케이 한 번 풀고 한 번 풀고 좀만 더 버텨 존네 버텨 한 번 더 풀어 한 번 더 풀어 오케이 한 번 더 풀고 피 피 아 여기까지 지렸다 뭐야 개 지렸다 너 퀄리 너무 완벽했어 오케이 평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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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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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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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대 인피로 살아나면서 바로 펑 하고 여기서 바로 어 여기서 버텨 그렇지 아이스 브리스에다가 프린트 들어가라 우리 조피터 썬더님 끝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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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틱 더 공격 가능해 끝나고 한 틱 더 공격 가능해 끝나고 한 틱 더 공격 가능해 오케이 한 틱까지 오케이 나이스 썬브까지 좋아요 좋아 좋아 존버타 드라마 한번 끼고 가자 형 야 뭐야 뭐가 많은데 근데 뭘 많아 이거 어 일자 쌍드인 쌍드 오케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자 라스트 핏 까아 일반독텔론 점성 최초 선콜 하드윌 클리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다 하하 으아 아 킹콜도 클리어 완료 떨렉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본주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인구의 시간을 견뎌내면서까지 선콜로 또 클리어를 또 함께하게 되네요 다음은 하드로시드 퀘스트로 찾아뵙나요 하하하하 하신대도 이제 자신 있습니다 선콜을 또 선콜을 또 외워 버렸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